안녕하세요 369랑개입니다 이번에 할 맵은 빌디랜드에서 M16 이라는 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6 아주 굴붙지 서든허택에서 기본총이자 서든허택에 있는 기본총이자 명총이죠 근데 서든허택에서 기본총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람에 안좋은 총이라고 인식받고 있지만 M16 아주 좋은 총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모드에서 추가된 총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번 플레이해볼 총은 M16이었죠 M16 플레이 빌디랜드에서 고지전 M16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스타트 16밖에 없네 아 그만 올라오세요 이분 진짜 간종 억으로 한 번만 한 번만 올라오면 내려가라 이렇게 오늘 플레이 할 총은 M16이에요 저분들 진짜 간종이야 그래도 영상 찍힐라고 온다니까요 음 밴이다 빠이빠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야되요 그래야지 다신 안옵니다 저도 내려가고 착지 좋아요 좋아 그러면 지금 제 능력은 무엇인가 한번 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퍼 아 왜 크리퍼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테마리 어 이거 테마리 오 이거 쿨테임 짧지 어 이거 괜찮은 능력인가 음 음 네 괜찮은 능력인 것 같네 그래서 어제 정해졌으니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밴된 분이 아니 모르고 백 쳤는데 그냥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제가 풀어준다니까요 어 꼭 저렇게 하신 분이 있어 닌 모르고 닌 모르고 뭐 북한 그거 뭐였지 팔 뭐였지 무슨 선 거기 넘어갔어 근데 닌 닌 모르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닌 그거 뭐였지 뭐 용서해줘요 용서 안해주잖아 그런 거예요 닌아 88선인가 아 이제 뭘 뭘 뭐였지 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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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게 적용법을 네 영상설명 보고하세요 진짜 영상설명 지금 제가 추가해줬다니까요 네 영상설명 보세요 뭔 인증강이야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설명을 보세요 영상설명 일단 바로 시작되고 M4가 주어집니다 M16이 주어집니다 인체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발 양호합니다 오! 오호aa 오아아악 오우 풀보인가? 이게 원고리 보호가 원고리 보호가 4고 보호가 8이네요 아 보호가 10인데 아 시끄러 이게 좋은건가 모르겠네 이게 좋은건가? 근데 이게 뭐가 좋은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고리 보호가 좋은건지 기포가 죽은건지 아직 캐릭터를 안해봤거든요 잠시만요 뭐지? 뭐 하마치 꺼졌다고 하던데? 하마치가 켜져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못돌아와요 못들어와요 이분들은 하마치가 막 안켜져있다고 잠시만요 한번 유튜브분들은 부금을 이 부금을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다 켜져있는데? 다 켜져있는데? 안켜진데가 없는데? 네 메이플북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고 리플에 아시나요? 장스풍데이가 레벨이 130인 곳 아 거기서 좀 놀다가 많이 맞았죠 다크사이트로 돌아다니다가 호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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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메이플은 부금을 짱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켜져있구만 자기가 안 켜 놓고 그래 아니 님이 켜야 잠시만요 하마치약이거든요 님이 꺼놨어요 님이 님이 켜야되요 전 님이 켜야되요 님이 님이 꺼져있구만 이거 이거 도신력자 쿨타임 그 뭐였지 초기화 못하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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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왜 싸대 에이씨 어 힐스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앙 으아앙 나뻑 망고님 안녕하세요 으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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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버프 뭐야 벌써 10명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아 그거 말고 항상 쿨타임이 없는 도신력자 그 한 번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도신력자 URF 모드 URF 알죠? 롤에서도 막 스킬 쿨타임 엄청 쫓겨나가지고 90% 쫓겨났잖아요 쿨타임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정하면 URF 모드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할 수 없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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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 전쟁이야 전쟁 전쟁이야 아 수라지니어스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으아아아 자꾸 부금이름 물어보시는데 부금이름 뭐 제가 무슨 뭐 제가 부금조장소입니까? 오케이 각이다 이야아아아아 예헤이 더블킬 강티합니다 계속 물어보면 이것도 제가 직접 구한거거든요 막 시간 투자해가지고 불빛으로 요디님들은 안할, 못 알려준다는건 아닌데 오케이, 야 나 쩔어 어우 야 불똥이다 날아올라 저하늘 아으 오오오오 극딜 으아아악잇 죄 으아아아 예 다음판도 또합니다 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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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이 안된다 와우워닝 아우 와 태마리 발동이 안됐어 태마리 발동을 안됐어 와 억울하네 아 능력을 사용했으면 여기 떠야되는데 와 태마리가 안뜨네 어 왜이래 아하하 아 내 능력 때문에 그러구나 아깝네 일단 다 4명 남았는데요 한번 티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분 뭐지 능력 초기 알려드렸지 어 잠시만요 한번 그걸로 태마리전 아 태마하지 말자 그냥 디뿌리고요 도망 가능입니다 이제 엠포가 세네 m16이 세네 야 야 킬각입니다 오야 활 쏘 야 중세전 와우 와 죽습니다 그럼 TPL TPL 타임 시작으로 하죠 뭐야 이거 뭐야 활 사용해도 돼요 어 근데 안좋지 근데 안좋지 안좋지 4 3 잠시만요 2 1 땡 일단 한명 아웃 두명 아웃 PPL 1 1 2 1 1 2 2 2 2 3 차전하면 재밌겠다 오 한방이네 오 오케오케 그러면은 오 굉장히 m16 짧았지만은 오 저도 일찍 주웠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판이었던거 같아요 총이 좀 좋고 어 그러니까 막 시원한 타격감이 좀 더 크니까 다른 총에 비해 어 더 재밌던것 같네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뭐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뿅